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부족할 것 같다는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는 예상보다도 크게 더 부족할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경기에는 세금이 잘 안 거치는 게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세수 감소폭이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건 좀 걱정스러운 현상입니다. 숙박업 신고 없이 주거용도로 쓰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일종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는데 이 결정을 유예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 중에 특히 신용이 낮은 사람들의 연체율이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높은 금리가 당분간 더 이어질 걸로 보여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뉴스들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MBC의 양효걸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남국민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세금이 잘 안 거칠 거다. 예년보다 줄어들 거라는 소식은 들었는데 안 거칠 걸로 예상하던 그 수준보다도 더 많이 더 안 거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일전에 이 시간에 세금이 잘 안 거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고 당시 올해 연말이 되면 덜 거치는 세금이 정부 예상 대비 50조 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건 제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예상이 그랬다는 건데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덜 거칠지를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덜 거쳐서 연말이 되면 거의 60조 원이 덜 거칠 것 같다.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예상 세수액 대비 60조 원이 부족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 세수 결손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인데요. 이거는 세금 내셔야 되는 분들이 안 내시고 그런 것보다는 소득 자체가 줄어들거나 이익이 덜 나거나 혹은 거래가 없으니 부가세가 덜 거치거나 그런 원인 때문이었겠죠?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주는 걸로 추산이 됐는데 대략 25조 원 조금 넘게 덜 들어오는 걸로 추산이 됐고요. 법인세 분야에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내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물건 사면서 내는 부가가치세도 정부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덜 들어오는 걸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거야 지내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 많이 틀리면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렇죠. 세금이 예상보다 덜 들어오게 되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방법밖에 없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80%는 국세고 20% 정도는 지방세지만 실제로 쓰는 돈은 거꾸로 중앙정부에서 한 40%를 쓰고 지자체에서 60%를 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전체 세금의 80%를 걷어다가 그중에 절반을 지자체에게 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세 수입이 줄게 되면 당연히 지방으로 가는 돈도 줄게 되죠.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걷는 지방세는 대부분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인데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져서 취득록세 수입이 안 좋은 상황에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도 줄게 되면 지자체들, 그중에서도 특히 재정이 열악한 곳들은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요. 보통 이러면 정부가 추경을 해서 부채를 더 끌어온다든가 이런저런 고민들 하기 마련인데 세수를 늘리는 추경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계산 다시 해봐도 세금이 더 걷힐 가능성은 없으니 그거는 안 하겠다는 뜻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세금이 덜 들어와서 모자라는 건 작년에 쓰고 남은 돈에서 좀 메우고 그래도 모자라는 건 각종 기금에서 빌려 쓰기로 했고요. 지자체 세수 감소하는 부분은 지자체들이랑 시도교육청이 쌓아둔 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일종의 비상금 주머니인데 그걸 헐었으면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정부가 올해 내내 했던 말이 우리나라 경제가 상반기에는 좀 안 좋더라도 하반기에는 좀 괜찮아질 거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시작돼도 정부 예상보다는 더디게 회복 중이라서 내년 법인세는 더 줄어들 우려가 크고요. 법인세 깎아주기로 했던 것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이런저런 기금들 쌓아놓은 것들이 좀 있어서 한때는 왜 저 기금 쌓아놓기만 하냐 왜 안 쓰냐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기금들 저거 안 쓰는 거 군수님이 아시긴 아셔? 그러면서 그런 비판하는 분도 있었어요. 돈 풀어야지 경기가 살아나지. 그때 쌓아놨던 거 유용하게는 쓰네요. 물론 세수 펑크가 불경기에는 늘 나타나는 현상이긴 해서 아주 새롭거나 아주 충격적인 일은 아닙니다만 정부 예상 대비 덜 거치는 규모가 이 정도로 큰 건 좀 걱정스러운 현상이긴 하거든요. 예상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이라는 게 거치는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짜는 건데 이렇게 오차율이 크면 이미 잡혀있는 돈 쓸 곳들은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마치 아빠나 엄마가 다음 달에 400만 원을 벌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선 아이들 학비랑 학원비, 대출이자 기타 등등 나갈 곳을 정해뒀는데 1, 2만 원 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100만 원 정도 덜 들어오겠다고 하면 굉장히 난감해지잖아요. 지금 국가 예산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적이 좀 많이 나온 게 정부가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을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지만 이번처럼 오차율이 한 15% 정도 나거든요. 이 정도로 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재부가 이걸 담당을 하고 있고요.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기재부가 외부에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세수 추계한 걸 두고 자체적으로 사후에 평가서를 내기도 하고요. 외부 독립기관의 평가를 받고요. 민간기관이 세수 체계에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세수 추계할 때 토대가 되는 게 거시경제 전망 지표인데 이걸 아예 민간기관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입김을 줄인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정부가 1990년대 초반에 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선 그걸 토대로 세수 추계를 했더니 매번 재정 적자가 나버리니까 민간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한 정부가 어느 쪽 정부이든 돈을 써서 인심을 얻고 싶으면 세금 세수 짜는 공무원들한테 넉넉하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해서 세수 짜시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지출 계획 잡을 테니까 그래야 돈을 좀 쓸 수 있지. 혹시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거야 또 안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일단 넉넉하게 좀 잡으세요. 대개는 이런 식으로 접고 나니까 이걸 좀 독립적인 기관에서 하게 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이렇게 방식을 바꿔봤더니 세수 오철 평균이 여기는 지금 3%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수 계산하는 걸 기재부가 독점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을 좀 시도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지적이 이번에 세우게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경제가 안 좋을 걸 다들 예상은 못하고 그래서 중국이 좋아질 거라고 연초에 다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5% 우리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엄살부린다고 저거. 어떻게 중국이 5% 하겠냐고. 코로나에서 다시 벗어났는데 한 10%는 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5%도 요즘 간당간당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걱정거리네요. 내년에는 더 세금이 덜 들어올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남국민 튜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이른바 생숙이라고 부르던 생활형 숙박시설. 이거에 일종의 벌금을 물리려고 했다. 그런데 이거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이게 무슨 이슈예요?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다음 달부터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서 진짜 숙박업을 운영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생숙에 대해서는 원래는 집값의 10%를 말씀하신 벌금 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한 달 남은 일이었는데 어제 원장관이 법을 만들 때는 지킬 수 있게 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당장 다음 달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 레지던스라고 간판 걸어놓은 그런 것들이라던데 입구는 들어가면 호텔 같고 들어가보면 콘도 같고 세탁기 같은 것도 있어서 이건 콘도인가 싶기도 하면 또 호텔이라고 하고 거기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조금 묘한 그런 걸 의미한다던데 그게 어떤 이슈가 있는 거예요? 보통 주방이 있는 호텔 이렇게들 많이 인식을 하는데 사실 이게 주거시설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외국인 같은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일종의 호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숙박시설이고 이게 2012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주거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처럼 점차 사람들이 주거용도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2020년 전후에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레지던스가 호황을 맞는데요.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특히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고 소득세 중과도 없거든요. 양도세 중과도 없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투자하기 좋다. 그리고 더군다나 전입신고도 받아주고 임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집이랑 똑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수요가 몰리면서 한때는 경쟁률이 수천 대 일까지 치솟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콘도가 가끔 가보면 여기서 1년 내내 살아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 우리가 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정말 사는 거죠. 살 수 있기에 있어야 있죠. 그렇죠. 사실 오피스텔도 오피스지만 이게 집처럼 됐잖아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특히 오피스텔 규제를 강화하니까 그쪽으로 갔던 수요까지 생숙으로 몰리면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집은 비싸서 사기 좀 어렵고 오피스텔 사려고 하니 집하고 똑같은 세금 규제를 하려고 하고 마침 비어있는 게 이게 생숙이라고 불리던 그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에 투기가 너무 몰리니까 2021년에 정부가 생숙은 반드시 숙박업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라고 법을 바꿉니다. 대신 유예기간을 2년을 준 거죠. 2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사이에 정말로 숙박업 등록해서 숙박업을 하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바꿔라 강제를 한 겁니다. 슬그머니 눌러 살면서 집은 아닙니다라고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냅두면 그냥 하진 않을 테니 이걸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집값의 10%를 매년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포를 넣은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다음 달로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온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걸 정부나 기존 입장은 생숙은 원래 주거가 불법이었고 합법이었던 적이 없다. 이미 유예기간까지 줬는데 이걸 당연히 바꿔대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정부가 단속 안 다녔을 뿐이지 원래 안 되는 거였다. 원래 불법이었다는 거죠. 분양을 받은 거주자들은 광고에도 버젓이 주거가능이라 써있고 특히 동사무소에서 전입도 받아주지 않았냐. 그리고 임대까지 되는데 사실상 주거인데 이제 와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죠. 기존 생숙은 법 적용을 좀 제외해 주거나 아니면 준주거 같은 다른 용도로 좀 인정을 해달라. 이러면서 지금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분양할 때 이거 세금 없는 사실상 주택입니다라고 선전해서 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왜 그렇게 선전하는 걸 믿고 사십니까? 법은 안 그런데.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저런 무질서가 있으니 2년에 유예기간 드릴 테니 아무튼 합법적으로 만들어두세요. 안 그러면 이행감제금 부과하겠습니다라는 게 2년 전 정부의 발표였다는 건데. 그러면 숙박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찾기 쉽지 않을 거고. 그렇죠. 그럼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으면 이거는 전환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원래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바꿔라 이거였는데 지금까지 법 개정 이후에 오피스텔로 바꾼 곳이 약 1000세대 전체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용도를 바꾸려면 그 모든 건물의 모든 세대가 동의를 해야 돼요. 우리 건물 전체가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이고 생숙이면 생숙이지. 그렇습니다. 103호만 생숙 104호는 오피스텔이고 안 된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주택법에 따라서 주차부터 화재시설 복도 넓이까지 다 고쳐야 되거든요. 이미 지어진 건물을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거죠. 생숙은 호텔 비슷하게 쓰니까 복도가 좀 좁아도 된다고 허용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사실 주택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생긴 일인데. 주차도 별로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정부도 이런 딜레마를 고려해서 일단 강제금 부과는 거뒀는데 일단 10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이걸 내쫓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장관이 어제 한 말이 그렇다고 버티니까 다 합법화해 해주더라.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법은 어겼는데 버티면 합법화되는 게 안 되는 거면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를 할 수도 없다고 발표하면.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굉장히 말이 모호했는데 일단 부과를 안 한다는 건 명확히 한 거지만 어떻게 할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곧 추석 전에 공급 대책을 발표할 텐데 그때 얘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준주거 같은 용도 변경을 해주든가 계속 이 상태를 냅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광고 잘못 보고 생숙해서 그냥 거주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혹은 전세 넣고 생숙해서 그 정도 투자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한숨은 돌린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영원히 이행감제금 부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모호하죠 지금.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고민을 좀 끝내고 얘기를 하지 모호한 상황에서 모호하다고 발표를 해버리면 어떡해요? 이게 다음 달에 부과하는 것 때문에 사실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다음 달부터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일단 불을 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고민은 뭡니까 여기에 대한? 정부가 어제 이런 얘기를 발표를 한 게 특히 성급해 보일 수도 있는 급한 발표를 한 게 뭐냐면 지금 비아파트 주택시장이 너무 얼어붙었기 때문에 좀 유화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날 국토부 회견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건데 비아파트가 빌라, 다세대, 다가구, 도시장 생활주택 이런 걸 얘기합니다. 문제는 생숙 사례처럼 법적 문제가 얽히면서 이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 있어요. 실제로 생숙은 논란 터지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거 살려는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죠. 이행감제금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래도 줄고 짓지도 않고 하는데 정부는 사실 집주인들의 집값이 걱정인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이 침체되면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게 난감한 거죠. 지금 정부는 270만 원 공급을 공약했는데 현실적으로 아파트만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시장이 얼어서 걱정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애 최초 지금까지 집 안 사고 기다리고 버티신 분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게 너무 그 혜택이 강력하다 보니까 생애 최초로 사는 집은 버젓한 아파트여야 되고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다가구나 빌라나 이런 거 사면 에휴 그건 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왜 빌라를 샀어. 이런 식의 인식이 형성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고 아무도 안 사니까 짓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장관이 했는데 이날 발표해서 눈에 띄는 게 이런 비아파트 주택들 중에 소형 주택은 구입을 해도 생애 최초 특공 자격을 유지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이 시장이 거래가 말씀대로 거의 끊긴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살만한 사람들이 이거 사면 자격을 잃는다. 이런 분위기인 건데 앞으로는 이런 소형 주택들 비아파트 주택 중에 소형 주택은 구매를 해도 생애 최초 특공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요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살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은 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것도 그거고 우리 청약 있잖아요. 청약 가점에 청약 가점도 무주택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사면 무주택 기간이 사라져버리는 이것도 손 봐줘야지. 생애 최초만 손 봐주면 어차피 나는 청약 가점도 중요해요. 라고 하는 분들은 또 안 움직이실 것 같은데 세트로 규제를 좀 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이게 어제는 일단 간담회여서 그때그때 좀 나온 면이 있는데 앞으로 좀 공급세책을 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게 소형 주택으로 한정했는데 수도권 기준으로 1억 3천 지방은 8천만 원이고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가 해당되거든요. 법적으로 소형 주택은? 네. 그런데 이게 1인 가구만 몰라도 신혼부부가 사는 집 중에서는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서울에서는 1억 3천만 원으로 괜찮은 살만한 집이 있느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주택 규모 이하로 좀 확대해주면 어떻겠느냐. 네. 그런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일단 인터넷 전문은행 3사라고 하면 카카오, 케이, 토스뱅크 이렇게 세 곳이거든요. 최근 국회 쪽에 제출된 자료 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 대출의 연체율이 2.79%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거냐 하면요. 일단 국내은행 전체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주담대 빼고 가계대출 연체율이 0.62%였거든요. 그럼 단순 계산으로도 4배가 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 안에서 비교를 해봐도 전체 신용 대출의 2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케이뱅크는 좀 상징적으로 연체율이 사상 처음으로 4%를 넘었고요. 인터넷은행 3사가 출범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속도도 좀 빠르고 1년 만에 거의 한 2배 넘게 뛰었기 때문에 경고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시중은행이 빌려준 건데 그러면 중저신용자라고 하더라도 신용 아주 낮은 분들한테는 대출이 안 나갔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서 돈 빌린 분들의 이자 부담 늘어나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 그러면 금리 인상은 인터넷 전문은행만 맞았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 조건인데 이렇게 전문은행들만 연체율이 치솟는 게 사실 이 은행들이 설립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많은데 왜 또 만드냐 했을 때 금융당국 정부가 내세운 이유가 지금 중저신용자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이 외면한 걸 인터넷은행이 좀 맡아줘야 된다라면서 출범을 했거든요. 이른바 중금리 대출을 해주라는 거. 그렇습니다. 신용등급이 가운데면 대출이자도 가운데여야지. 왜 신용등급은 가운덴데 대출이자는 저기 저 신용하위권 분들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냐. 그래서 이런 설립 취지에 맞춰서 비율을 제한해놓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대략 한 30% 정도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해라.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신용이 안 좋은 부분부터 망가지기 때문에 연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비중이 높은 인터넷 전문은행부터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통상 금리가 오르면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이게 연체율이 따라서 올라간다라는 법칙 아닌 법칙이 있는데. 1년 정도는 어느 정도 버티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처음 금리 올린 게 2021년 8월이고 지난해까지 계속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금리 올린 파도가 지금 인터넷은행부터 덮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래서 중금리대출을 왜 은행들이 안 하냐라고 할 때 우리 또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대출해주면 실적 올라가는 거고 잘 갚으실 분들한테 해주면 되지. 왜 저분들을 대출을 안 해주고 캐피탈이나 대부업체로 쫓지? 은행들 입장에서는 고객인데? 라고 생각했으나 그 당시 은행 관계자한테 여쭤보면 저게 말처럼 저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신용등급이 중간쯤에 있는 분이라도 중간쯤 금리라도 대출해 주세요. 라고 오는 분은 뭔가 문제가 생긴 분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연 9%, 10%로 대출 받으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신용등급 믿을 수가 없어서 안 됩니다. 라고 답을 하길래 그런가 싶었는데 역시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공급 확대해야 된다는 피로 때문에 인터넷 전문이 생겼기 때문에 비율을 유치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금리가 오르면서 어려움에 처한 건데요. 일단 문제는 뭐냐면 아직 그 비율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인터넷은행한테 숙제 준 거? 네. 그래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신용대출 비중이 거의 한 20% 후반대거든요. 그러면 30%고 K뱅크 같은 경우에는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44%인데 이걸 채우려면 앞으로 지금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려야 되는 약간 딜레마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행 3사는 사실 입장이 정부가 시켜서 이거 중저신용자 대출 늘렸으니까 그러다가 금리 인상이 거치면서 대량으로 부실화된 거 아니냐. 사실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안 그래도 우리는 빌려주고 싶지는 않았다 속으로는. 맞습니다. 숙제니까 했지. 그런데 금융당국은 출범할 때 약속했던 거랑 다르지 않냐. 더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아서 대비를 해라.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인터넷은행들이 건전성 관리가 쉽지 않겠네요. 충당금 쌓으라는 건 그냥 떼인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돈 빼놓으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충당금을 사실 인터넷은행들도 거의 두 배씩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거고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앞서 금융당국이 비중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탈 때 커피를 진하게 하려면 커피를 더 넣는 방법도 있지만 물을 적게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높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대출 자체를 좀 덜 해주는 형태로 대응을 나서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몇 명한테 대출해 주세요 숙제 낸 게 아니라 전체 대출자의 몇 퍼센트를 중신용자로 하세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체 대출 자체를 분모를 줄여버려서 그래서 고신용자 대출을 포함해서 전체 대출이 막히는 현상도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K-뱅크는 7월 중순부터 고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연말에는 신규 대출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잘 공급해라는 취지로 비중 규제를 한 건데 이게 실제로는 전체 대출 규모를 줄인 형태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는 있어도 중신용자 중에 은행으로 달려와서 대출해달라고 하는 중신용자는 없다. 은행에 달려와서 대출 신청을 하는 중신용자는 사실상 저신용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였는데 이런저런 규제 구멍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군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